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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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이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주역들의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입니다. 홍명보 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선임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런저런 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오늘 홍명보 감독이 해외로 출장을 갔죠. 외국인 코치 선임을 떠났는데. 제목 아까 2002년 월드컵 주역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죠.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신뢰는 떨어졌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위원장보다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애들은 구석 저기 끝. 맞잖아 자리도 말 못해 무슨 말을 해. 축구계가 가장 심한 꼰대문하지.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동료 주역들이자. 같이 축구계에 있었던. 네 지금 상황에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이와 관련해서 반응을 좀 보였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축구 선배 후배를 떠나가지고 본인들이 충분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이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제가 좋은 것들은 잘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보시고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송영주 축구 해설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축구 팬들이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있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새 대표팀 감독 선임이 된 상황에 대한 화가 났고 그 다음에 월드컵 축출도 지금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분노하고 쓴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이죠.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공정과 형평성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크린스만 전 감독이 부임되는 과정 그리고 아시안컵에서의 말 그대로 참패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축구 팬들이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배신감과 의구심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 들어가고 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대표팀 감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말 그대로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과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다시 또 대표팀 감독이 된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울산 HD에서 K리그1 2연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리그1에서 실력을 발휘했다고 보면 되겠지만 울산 HD는 선수층이 정말로 탄탄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전술 능력에 대해서 팬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 겹쳐있는데. 그럼 홍명보 감독은 왜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팀에 안 간다의 취지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바뀐 거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홍명보 감독 자신을 버리고 대한민국 축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선택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의 욕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자신에 있는 무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홍명보 감독이 울산 현대 감독으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을 때 경기 후에 인터뷰했을 때도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출장을 갔는데 취임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출장으로 가면서 공항에서 간략하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아일상 이게 기자회견이 돼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임 기자회견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의구심도 많고 불만도 많고 비판도 많은데 취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냥 간략 기자회견만 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출장을 간다? 이러면 축구팬들의 시선으로서는 이거는 좋지 못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뭔가 절차가 오늘 모습으로 통상적이지 않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네요. 물론 감독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계라든가 시스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도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데뷔한 팀. 클린스마 감독 때문에 많은 분들 분통을 터뜨리셨거든요. 실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요. 그 사태를 겪었어요. 그래서 뭔가 수습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기를 모든 축구팬들이나 축구계가 인사들이 기다렸죠. 그런데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이게 뭡니까? 라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홍명보 감독이 출장을 떠났는데 그 출장의 목적은 외국인 코치를 뽑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죠. 유럽 출장의 목적은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축구팀을 이끌어갈 외국인 코칭 선임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축구에 대한 철학, 비전, 한국 축구의 이해도 이런 것들을 감독인 제가 직접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수락 조건에 제가 넣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락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독은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 코치는 외국 코치 뭐 이런 조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 같이 후보로 올랐던 외국인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제시 마시 감독입니다. 지금 캐나다 축구 사령탑에 있다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사령탑 후보로 거롱이 됐어요. 그런데 약간 연봉 등의 이견이 이게 좁혀지지 않아서 약간 불발했다는데 지난 5월 캐나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됐고요. 최근에 남미, 북미 팀들이 지금 코파 아메리카 축구대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캐나다 팀을, 지금 감독 맡고 있거든요. 캐나다 팀을 사상 첫 대회 4위에 끌어올렸답니다. 그럼 일단 아, 이거 능력이 있구나. 일단 통하는 거잖아요. 이 감독이 선임위의 후보로 올랐는데 불발되고 홍명보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소영주였을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일단 아쉽고 안타깝죠.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2월부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시마시 감독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위에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접촉이 됐고 얘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력강화위원들은 연봉을 200만 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일단 의견을 물어봤고 제시마시 감독은 적극성을 띠면서 한국 대표팀 맡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고 나서 위에서는 협상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협상팀이 협상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결국 결렬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1년 연봉으로 120만에서 130만 달러밖에 못 쓴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결국은 위에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전력강화위원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후보 추스리고 능력 있는 후보 추스리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찾겠죠, 그 기준에 맞게. 그런데 기준 자체가 지금 불투명 상황에서 제시마시 감독을 후보로 선정을 했고 올렸는데 결국 그 상황에서 협상은 결렬되다 보니까 4월 말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시마시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5월 중순에 캐나다 대표팀을 맡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파 아메리카에서 캐나다가 4강까지 진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캐나다 축구팀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죠. 그리고 4강에서 리오넬 메시의 아리엔티란을 만나서 줬어요. 그리고 캐나다 대표팀 경기력을 보면 전력적으로 짜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는 선수 개개인의 영역에 들어가요. 개인 실력. 그러니까 제시마시 감독은 그만큼 팀을 잘 만들어놨는데 선수 개개인의 영역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4강에서 멈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4강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아쉬운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제시마시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맡을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시마시 감독이 생각하는 연봉과 한국 체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상할 때 결렬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생각했던 연봉보다는 낮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축구협회가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불발된 겁니까? 결국엔 그러면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감독한테는 위약금을 많이 주니까요. 그 후폭풍입니까,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상황이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외국인 코치를 또 선임하라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제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다음에도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는 홍명보 감독 임명 브리핑할 때 임생 이사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외국인 코치 2명을 제안을 했다고 얘기했고 오늘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축구협회에 제안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렇지 않았으면 안 맡을 거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교통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표팀에서 감독은 한국인 감독인데 외국인 코치를 둔 적은 적지 않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도 그렇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코치를 찾으러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취임 기자회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빠르게... 굳이 서둘러서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잖아요. 지금 홍명보 감독, 글쎄요.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비판의 대상도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건 분명히 보이는데 이거 성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성과로 해야지 이게 잠잠해질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의 초점이 홍명보 감독에게 지금 많이 가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돼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크린스마 때도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크린스마 감독이 부임하는 과정 우리가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리고 성적을 제대로 못 냈고요. 홍명보 감독이 부임할 때도 결국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면접 없이 임생기술이사가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감독을 맡게 됐다. 원래 감독 후보들은 뭔가 자기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대표팀을 이끌고. 그런데 그게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절차상에 이거 뭡니까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체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없으면 이건 당연히 한국 축구의 위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니 축구협회가 지금 이 크린스마 감독은 제가 그냥 파동, 파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걸 겪고도 체계가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에서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거 홍명보 감독이나 축구협회 관계자가 국감장에 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죠.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게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1년에 2천억 가까이 돼요. 1,900억 가까이 된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찾아봤어요. 국가대표 감독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일단 정관 52조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선임, 해임, 재계약에 관한 업무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냥 선임하는 게 아니고 분과위 소관 업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이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는 분과위원회고요. 거기서 일정한 결정을 했다고 해도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 와중에 그 마 씨 감독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오히려 더 합당한 그런 감독으로 보여지는데도 그냥 아예 홍명보 감독을 꼭 집어가지고 이 사람 무조건 국가대표 감독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절차를 거기에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조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순영주 축구회사까지 시간이 보니까 한 1분 조금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는 무슨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홍명보 감독은 유럽으로 떠나갔고 정봉규 회장은 카메라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홍명보 감독이 선택이 됐느냐. 임세인 기술 이사가 얘기한 부분은 다 의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소를 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구심과 불만과 분노가 더욱더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봉규 축구협회 회장과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을 해서 확실하게 지금 나오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회장이 바뀌든 임원이 바뀌든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미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기자회견할 때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너무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축구 관련된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셨습니다. 감사합니다.